안녕하세요. 넉넉한 지방용품 모두 가쁘다는 지방, 가쁘지방 어울리십니다. 가쁘지방 저 5층에 나와있는데요. 되게 반가운 기계가 들어와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급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에 다 퇴근하는 시간인데 제가 물건을 맞추다가 지금 이렇게 몇 대가 들어오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물건이거든요. 바로 저기 보이는? 아이고 있네. 저 물건이 보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가쁘지방 5층인데요. 아, 진짜 다양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븐 기우기가 가장 많고요. 그 밖에 소독기라든지 기타, 뭐 육절기 뭐 그런 엄청나게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바로 지금 아, 예. 요즘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핫한 게 아마 포장업이 아닌가 하시네요. 비대면으로 해서요. 그래서 저희 포장 계기가 동이 났다고 해서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사실은 저거 찍으면서도 이걸 찍는 게 맞는지가 헷갈려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진률이 빨라서 제가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몇 대가 팔릴 수도 있고 다 팔릴 수도 있고 물론 안 팔릴 수도 있겠지만 팔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일단 있는 거니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제로라는 에어제로라는 모델이고 인트라이드, 인트라이드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런 모델입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내부에는 이렇게 사용설명서까지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앞에 설정을 열어볼까요? 야, 깨끗합니다. 와, 대박. 이 놈이 뭐지? 정비를 다 마치고 와서 그런지 굉장히 상태가 좋고요. 오, 세 거 아니야? 왜? 세 거인데 중구로 찍는 건가? 아, 이거 어쨌든 굉장히 상태가 좋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680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체크하시고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한 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총 3대가 있어요. 지금 9월 기준입니다. 여기 보면 해창팩. 뭐, 기본 포장기 양하면 가장 유명한 회사일지 않을까 싶어요. 해창팩이. 예, 모델 번호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깨끗하고요. 폭이 475 정도 되고 기본 사이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조그맣게 쓰고 쓰기에는 아주 굉장히 요기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마무리로 마무리로 완전히 포장되어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정비를 완전히 끝내가지고 한 번도 이제 손님이 보지 않은 거예요. 손님이 봤다니까 뜯어져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손님이 볼 때까지는 뜯지 않으려고요. SS-H라는 효성 2인지라는 회사에서 만든 효성에서 만든 포장기이고요. 가격은 180만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정비 다 맞췄기 때문에 저희가 100% AS 보장하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정비를 한 게 아니라 전문 업체때 막혀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옆에 육절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저희도 돈 주고 수리하고 세척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걱정하셔도. 이렇게 생겼다는 거. 뜯어보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사람의 손님이 오셨을 때 직접 뜯어보시는 그런 재미도 있으셔야죠. 자, 이렇게 총 세 대가 있고요. 이거는 530 정도의 폭입니다. 530 정도의 폭. 됐고 진공포장이 굉장히 귀한 게 지금 세 대가 나와 있는데요. 보신 분들은 무조건 연락을 주시고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조건 와가지고 진공포장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셔서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가포지마 아울렛의 진공포장기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유부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